그리스의 아테네 활력이 넘쳐나는 통상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또한 동방으로 뻗은 기독교의 큰 줄기 그리스 종교의 도시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곳에 지금은 그 부술기만 남아 애를 태우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활기차고 똑같이 신앙심을 빚었던 고대 그리슨들의 또 다른 세계를 찾아 땅 외에서도 밑에서도 탐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그리스 신화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그 세계의 속내를 부스란히 털어놓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별한 권능을 지닌 수많은 남녀 신들을 등장시켜 각자의 내력과 활동을 엮어내고 있는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는 성서시대가 열리기 훨씬 전부터 입담 좋은 이야기꾼들에 의해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왔습니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늘 옛날은 어땠을까 상상들을 하죠 어려서 좋아했던 신들 이야기라면 두통을 앓던 제우스 머리에서 아테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참 동안 신기한 기억이 나는군요 아폴로는 아주 거칠고 사나운 젊은이였다가 질서와 음악, 예술의 신이 됐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화가 나면 지진을 일으켰다는 포세이돈도 흥미로웠고 우리 수도의 수호신이자 평화를 애호한 아테나도 좋아했죠 모든 것을 주재한 으뜸신은 하늘과 천둥번개의 신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니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 자연 속에 놓이게 되면 제우스의 세력군에 들게 됩니다 이때 하루를 잘 지내게 될지 운이 좋을지 나쁠지는 모두 제우스한테 달려있습니다 제우스는 문지방에 행복과 불행이 따로 담긴 항아리 둘을 놓아두고서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과 불행을 함께 부어주었답니다 여신 아프로디테와 아르테미스는 동전의 양문과 같았죠 아프로디테가 무엇을 관장하는 신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의 신이면서 또 미의 신이기도 하죠 다산과 번식력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 아르테미스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순결학이 그지없는 전여죠 그리고 아폴론에겐 고대 그리스의 모든 남녀 신들처럼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폴론은 문명을 일으키고 주관하는 역할을 하죠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놓아준 것이 그였습니다 치료의 신이면서 역병을 몰아올 수도 있었는데 이런 양면성은 그리스 신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병을 줄 수 있으면 약도 줄 수 있다는 식이죠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신 아폴론이라고 아주 기막히게 표현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 신은 사람들과 대면하거나 접촉하는 법이 없거든요 사람들을 벌할 때는 멀리 떨어져서 활을 쏘는 편이었죠 아폴론의 사랑을 구할 때도 아마 떨어져 있어야 했을 겁니다 옛 그리스 사람들이 힘든 세상 사례에서 의미를 찾고 믿음을 구하면서 이 신들도 같이 진화해 갔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가 다른 문명들과 접촉함에 따라 윤색되고 변화됐습니다 그리스의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기원전 7만 년 무렵부터였고 그 후 중동 지역과 북방 이민족의 침입이 잇따랐습니다 이때마다 침략자들과 함께 그들의 신도 쳐들어왔죠 하지만 이 교회 신들은 기존의 신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겹겹이 애워싸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 신들은 그야말로 여러 문화 그 중에서도 주로 중동 문화와 혼합이 됐죠 그리스 신들은 인근 여러 민족들의 요소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중해 주변 사람들이 숨기던 여타의 신들과는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켈테인이나 이탈리아인들의 종교에서 주축이 됐던 신들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조던 것이 기원전 750년경에 체력되면서 집대성됐습니다 이것이 한 작가의 업적인지 여러 사람들이 공동작업을 한 결실인지를 놓고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반인들은 호메로스 한 사람의 역작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바로는 그리스 신화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건 호메로스 시대인 기원전 750년 무렵이었습니다 호메로스가 등장하면서 그리스 신화가 만들어지고 신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호메로스는 우리에게 신을 안겨줬으니 그리스인들한테는 그의 이야기가 성전이나 다를 바 없었죠 호메로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태초의 원형의 대지를 감싸고 흐르는 큰 강물의 신 오케아노스가 있었습니다 함께 등장하는 또한 존재는 최초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테티스였죠 그 두 신이 결합함으로써 고대 그리스인들의 남신과 여신을 탄생시키는 하나의 가문이 열립니다 호메로스 이후 50년쯤 지나 시인 해시오도스가 쓴 신들의 계보에도 그리스 신들의 탄생에 대한 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시오도스가 그린 태초의 모습은 호메로스와는 달리 카오스라 불린 초자연적 존재에서 시작되는데 이때의 카오스는 혼돈이 아니라 텅 비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스 신나는 호메로스 먼 옛날 카오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카오스 후에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있었죠 가이아는 하늘인 우라노스를 남편으로 맞아드립니다 그러나 우라노스는 자식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막았죠 가이아는 자신의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한 자식들 중 하나인 크로노스와 결탁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버지를 거세해 버립니다 우라노스의 절단된 생식기는 바다로 떨어지고 놀랍게도 거기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탄생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스 신화를 엮어 가는데 신화를 가리키는 그리스 단어의 본래 의미는 진실이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신앙의 일부로서 자연 현상과 세상 이치를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죠 흥미롭게도 그리스 신화에는 사실 그리스 신화뿐 아니라 다른 여러 신화도 그렇지만 사랑과 전쟁 혹은 폭력과 섹스가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옛 사람들 특히 그리스인들 생각에 커다란 욕망이나 극심한 공포 또 증오같이 강렬한 느낌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과 등장 인물들에는 실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해시오도스의 이야기는 크로노스가 어머니 가이아의 테네에 갇혀있던 형제 자매들을 출생시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티탄 즉 거인족으로 알려진 이들은 아버지 우라노스가 거세된 뒤여야 태어나게 되는 거죠 부자지간의 갈등이라는 주제는 이제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들을 처치하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레아와 결혼한 크로노스는 레아가 출산을 할 적마다 아기를 삼켰어요 너무도 아이를 갖고 싶었던 레아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른 포대기에 싸서 크레타섬 어느 동굴 안에 숨겨버립니다 그 아기가 제우스죠 크로노스한테는 강보에 둘둘만 돌멩이를 건넸어요 크로노스는 악인 줄로만 알고 그걸 삼킵니다 제우스가 자라나 아버지를 공격하고 여태껏 삼켰던 자식들을 모두 토해내게 했는데 이들이 바로 올림프스산 최초의 신들이죠 제우스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속아서 삼킨 돌도 되찾아 놓았습니다 델피 신역에 가면 지금도 그 돌을 볼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항상 일종의 선천적인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스 경지는 사실 금세기까지 겨우 생존을 유지해 갈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농토라도 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앉거나 세상을 뜨기 전까진 마다들이라 해도 아무 권리가 없죠 두 사람 사이엔 상속과 권한을 놓고 중요한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어요 제우스가 아버지로부터 형제 자매를 구출한 후 올림프스산은 그들 차지가 됩니다 제우스 일행은 이곳을 거점으로 아버지와 삼촌 숙모에 맞서 세상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죠 마침내 올림프스 신들이 티탄족을 무찌르고 나자 하늘의 신이기도 한 제우스는 그들의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아직까진 인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곧 세상을 어지럽히며 도발을 일삼는 인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해시오더스의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창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신들 간의 싸움은 모두 인류가 우주에 나타내기 전에 벌어진 일이죠 이 부분에선 한문화가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갈등의 소산으로 보는지 혹은 단합의 산물로서 평화가 형성된 순간으로 보는지를 말해주고 있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그리스 신화를 연구하고 또 가르칠 때마다 끈질기게 이어지는 이런 대립에 압도당합니다 티탄족을 무찌른 후 으뜸신 제우스는 매티스와 결혼합니다 매티스는 티탄족이라 제우스에겐 고모뻘이 되죠 그들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는데 이미 성인이 되어 무장을 한 채 제우스 머리에서 튀어나오는 그녀 바로 전사들의 여신 아테나입니다 저마다 맡은 역할이 다른 신들도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모두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고대 세계의 다른 신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이들만의 특징은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 신들의 경우 머리나 몸이 다양한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고 근동의 메소포타미아나 히타이트 종교에서도 사자라든지 다른 맹수를 연상시키는 신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인들만은 인간을 닮은 신의 모습을 생각해 낸 겁니다 어디서 그런 착상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죠 신을 이야기한다는 건 알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건데 모르는 세계를 생각하려니 아는 걸 총동원할 수밖에요 구약성서 창세기 편을 보면 시원한 저녁 때 하느님이 지상에 내려와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고 돼 있죠 그런 설명 없이 신을 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크세노 파네스가 말했죠 만약 말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그들의 신은 분명 말모습일 거라고요 포메로스는 신들이 오륜포스 산 위에 털을 잡은 뒤에야 비로소 인간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이 전하는 장세기 이야기에는 하느님이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도록 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탄생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우주관이 인간 중심적이긴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나중에 덧붙여 놓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신들보다 시시하고 대단치 않은 존재였으니까 그리스라는 우주와 올림포스 신들의 세계에서 인간의 창조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째서 이들은 인간의 출현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 언제나 어디서나 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시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사람들이 바라본 인간과 주변 세계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 자신이 이미 창조된 세계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이 다른 문화의 신앙체계와 크게 대비되는 점입니다 신들의 세계가 열리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들어오지만 그 어느 것도 인류의 출발을 호의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린 땅바닥에 개미처럼 살면서 날이 더운지도 추운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들을 줄도 생각할 줄도 모르는 보잘것 없는 벌레 경멸받아 마땅한 존재였어요 호메로스의 인간 창조 편에는 프로메테우스 신이 진흙으로 최초의 인간을 빚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편 최시오도스에 따르면 제우스가 금, 은, 청동, 철의 네 인종을 차례로 창조했죠 각 종족은 인간이 처한 각기 다른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듯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인종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편안하게 살면서 신과 함께 향연을 벌입니다 맨 처음이 황금시대였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때죠 농작물이 저절로 자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올바르고 선량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 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들 황금 인종은 그야말로 낙원 같은 곳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모양이지만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구약성서에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의 은총을 잃게 된 데서 인생의 고달품이 비롯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황금 인종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이 없어 그들의 운명은 영영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인간이나 인간의 창조가 주된 관심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인간의 창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구약 창세기 편과는 그 체계가 아주 다릅니다 물론 구약은 최초의 인간 남녀가 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벌어진 일까지 인간 창조 편에 담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선 신을 거역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었죠 어째서 해시오더스는 황금 인종 시대가 막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구약성서에도 아담과 이브가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는 얘기는 들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세상이 왜 그렇게 힘든지 왜 인간은 편히 살 수 없는지 제대로 설명해준 부분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죠 황금 인종이 끝나자 제우스는 은으로 인간을 만들지만 이들은 그다지 진화되지 못한 인종이었습니다 은 시대의 인간들은 유아기가 무척 길었고 잠시 어른이 됐다간 곧 끔찍하게 늙어버렸어요 그리곤 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기다 거만한 사람들이어서 신들을 숭배하지도 않았죠 그 뒤를 이은 청동 인종은 전쟁을 삼다 멸망하고 맙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또 한 인종이 출현해 현세까지 살고 있는데 바로 철로 만들어진 인종이죠 근본적으로 인류가 퇴행해 왔다는 취지의 이 이야기는 그리스인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여러 가지를 골고루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을 대하는 태도며 자기네 도시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 임하는 자세 또 서로 간의 화합 등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죠 흥미롭게도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인류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그 절반인 남성만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은 모두 속임수를 쓴 남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징벌 방편으로 등장하죠 최초의 여성은 인류를 벌하기 위해서 땅으로 보내줬습니다 대단한 여성 혐오 증세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해시오도스가 기원전 700년대의 사람인 걸 감안을 해도 정말 놀라운 발상입니다 이야기는 신들 중 하나인 프로메테우스가 전 우주의 왕인 주신 제우스를 속이려 했다고 돼 있죠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생각하는 자라는 그의 이름처럼 영리한 창약가죠 그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좋은 살코기는 모두 발라 지저분한 내장 속에 꼭꼭 채워넣고 출혈낸 뼈는 반들반들 윤기도는 하얀 기름덩이로 쌉니다 물론 태워서 제물로 바칠 거죠 이 두 뭉치를 제우스 신 앞에 내놓고 배하 고르소서라고 했어요 제우스는 인류의 대리자인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꿰뚫어보고는 그 보복으로 인간들을 벌하여 불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불을 훔쳐와 인간들에게 되돌려 주죠 제우스는 불을 훔쳐낸 프로메테우스의 죄유를 인간들에게 물어 그 값을 치르게 할 셈으로 새로 여자 한 명을 만들어서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제우스는 인류에게 보낼 이 재앙을 그냥 주지 않고 아름다운 재앙이란 이름을 붙여서 주었죠 여자는 꼭 필요한 존재면서도 그리스어로 칼론키콘 즉 아름다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시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양쪽 측면이 다 그려져 있죠 아름답고 저항할 수 없이 매력적인 존재지만 여자가 남자를 일하게 만드니 나쁜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리스 신화 곳곳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필요한 존재란 사실을 무기삼아 남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투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그 때문에 여자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몹시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성적 매력에 압도당할까 봐 여성들을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자 판도라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이브와 금단의 열매 이야기로 되살아납니다 판도라가 열지 말라는 항아리를 열게 되고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 고난이 다 나왔죠 얼른 뚜껑을 덮었지만 때는 이미 늦어서 희망 하나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앙으로 가득 찬 판도라의 항아리 안에 희망은 대체 왜 들어 있었을까요 희망이 화를 불러일으킨다니 기발하고 재밌는 발상이죠 희망이란 게 있기 때문에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니까 재앙이라 여긴 겁니다 해시오도스 시대엔 미래는 어쩔 수 없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던 때라 희망은 위험한 과대망상이었죠 희망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그리스인들은 이런 종류의 양도 논법을 사랑했죠 희망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아리 안에 남겨두고서 인간들이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게 한 겁니다 판도라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재앙을 몰고 온 여성은 판도라뿐만이 아닙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런 여성 비하의 속 뜻을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한테서도 읽어냅니다 가장 아름다우며 최고의 성적 매력을 지닌 아프로디테 여신에 관한 설화들을 보면 남자들이 그녀를 두려워하죠 트로이 외곽 어느 야산에서 인간 안키세스를 본 여신 아프로디테가 동침을 원하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을 보고 인간이 아니라 여신이 분명하다며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아프로디테는 펄쩍 뜨면서 자기는 근처에 사는 아가씨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은 같이 밤을 보냈죠 아침에 눈을 뜬 아키세스는 여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아프로디테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신이 거세될까 봐 잔뜩 겁을 먹은 겁니다 반대로 성애의 역할이 전혀 없는 아테나 여신은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테나는 보호자로서 앞장서서 정당한 방어전쟁을 지휘하는 전사의 신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수호신인 아테나가 여러 면에서 가장 중요한 으뜸 신격이었죠 아크로폴리스에 아테나 신전을 세운 도시들은 모두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들의 세계를 그린 그리스 신화는 그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한 고대 문명을 그 사상과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신화는 일관성이 없고 논리의 비약이 심한데다 이상한 동물들이 등장하는 등에 마치 꿈속 세계를 그린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그리스 신화가 초창기 그리스 문명의 집단 무의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고대 그리스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이 없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곳곳에 산에도 초목에도 심지어 그들이 느낀 온갖 감정 하나하나에도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인들의 종교는 처음부터 그 환경의 반응을 보인 점이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일 예로 닌프만 해도 물의 요정이 있고 산에 사는 요정, 나무의 요정들이 다 따로 있죠 하천도 일종의 신성한 힘을 가진 숭배 대상이었어요 그리스인들의 신앙은 이런 식으로 자연의 모든 부분이 가치가 있고 신성하고 거룩하다고 여겨서 현대 생태학의 원적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신성함을 나타내는 특별한 용어를 여러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로스라는 건데 헤로스는 신의 것이란 뜻이죠 또 그리스어로 종교는 타이란데 신에게 바친 거룩한 물건이란 의미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겨울이 생긴 건 데메테르 여신의 딸 페르세포네가 하데스 신의 지하세계로 잡혀가서 그의 신부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시기죠 딸을 잃어버리고 너무도 상심하던 데메테르는 온 세상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딸을 찾지 못해 울며불며 다니는 통에 곡식이 자라질 못하니 신들이 재물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몇몇 신들이 제우스를 찾아가 우리도 재물을 받고 인간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고 건의했죠 드디어 페르세포네가 어머니 품에 돌아올 수 있게 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마다 석 달은 하데스와 함께 지내야 한다는 거였죠 바로 이 시기 동안 농업의 여신인 데메테르가 슬픔에 잠겨있기 때문에 겨울 추위가 닥치고 들판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삶의 큰 고난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지만 개인적인 불행은 신들의 비유를 거슬린 탓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들의 노염을 사게 되면 지상의 그 어떤 권위자도 아닌 신들이 직접 징벌을 가합니다 그리스어에는 다시디노미아라고 신들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뜻으로 쓰인 거죠 인생살이란 불확실한 것 투성이니 별일 없이 무사하려면 가진 노력을 다해서 신통력 있는 존재는 모두 자기 편에 둬야 하거든요 가뭄이라도 들면 굶어죽기 십상인 그런 세상에서 그저 닥치는 대로 살 순 없었겠죠 그리스 신화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는 언제나 인간을 탓한다는 점입니다 신들 탓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잘못이니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가기엔 좀 힘든 세상이었을 것 같군요 힘든 세상에선 영웅을 찾게 마련입니다 역경으로 가득 찬 삶에서 건져내줄 그런 유인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과 지상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정된 일이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리스 신화상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을 통해 운명과 자유의 의지에 대한 옛 그리스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인 헤라클레스는 인류 역사의 중심축을 이루게 될 사건의 털을 닦아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으뜸신 제우스가 지상의 한 여인에게 반해 태어나게 되죠 그 여인은 정숙한 유부녀였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의 남편 모습을 하고서야 그녀를 차지할 수 있었죠 제우스 자신이 누이 헤라와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에서 이 일은 더욱더 무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스인들은 신들이라고 해서 항상 정직하거나 항상 윤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수세기 동안 해왔는데 그 생각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들이 인간적이라 해도 훨씬 더 풍족하고 막강하며 대단한 능력을 지닌 데다 영원히 죽지도 않으니 어떤 행동을 하건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언제나 자기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야 하는 부담은 신들이 아닌 인간들 몫이죠 헤라는 제우스에겐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썼죠 남편의 부정으로 태어난 아기를 화불이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그리스 영웅인 헤라클에서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힘이 엄청난 장사였던 헤라클은 헤라클레스는 요람에 누워서도 헤라가 들여보낸 독사 두 마리를 모두 목절라 죽여버리죠 사실 그리스 영웅들 중에는 부모 한쪽이 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영웅은 뛰어난 힘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남자로 그려지죠 그들은 일생에 걸쳐 수없이 많은 업적을 이뤄내는 탁월한 인물이지만 인생 행로가 험난하게 이를 데 없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들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사람들과 융화하기도 무척 어렵죠 복수심에 불탄 헤라는 남편의 사생활을 일생동안 쫓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그를 격분시켜 날뛰게 만듭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때 저지른 살인과 난동을 깊이 늦추며 폭군과 괴물을 처치하는 일대의 몸을 감행함으로써 회개합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자 아버지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고 올림포스 산정으로 데려가 함께 살게 합니다 이 헤라클레스 얘기가 수세기 후에 그리신들에게 새로운 신앙을 전해준 사도 바오로의 등장을 예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의 아들 헤라클레스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고 죽어선 신이 되어 올림포스로 갔다는 이야기가 이미 있었으니 고통 속에 살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 또 다른 신의 아들 이야기가 그리 낯설진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이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인들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었죠 따라서 그리스로 들어간 초기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가 쉬웠습니다 기독교와 아무 상관은 없지만 고난과 박해를 받던 헤라클레스가 노고와 충절을 통해 신성을 얻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헤라클레스는 독보적인 존재이면서도 그리스인들의 숱한 영웅들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스와 오디세우스도 있고 그리스 젊은이들을 잡아먹었다는 무시무시한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테세우스도 있죠 그러나 영웅들이 반드시 신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영웅이라고 할 때 떠올리게 되는 타인들을 위해 크나큰 위험을 무릅쓴다는 요소를 갖출 필요도 없었죠 옛 그리스인들에겐 결과가 어떻든 평범한 삶의 끈을 끊는 자가 영웅이었습니다 영웅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영웅이라고 해서 선행을 베풀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니 뭔가 비범한 업적을 이루고 그것을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었죠 영웅이 할 수 있는 비범한 일이란 게 많은 적을 죽인다든지 심지어는 신탁을 받는 이상한 형식을 거쳐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영웅이란 위험하면서도 유별나고 두드러져야 하지만 반드시 착한 사람일 필요는 없었죠 영웅들은 스케일이 큰 인간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지닌 최고의 잠재능력을 보여주며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도 부각시키죠 허구의 인물 임직한 또 한 사람의 영웅 오이디프스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친어머니와 결혼합니다 자신을 덮신 그 끔찍한 운명이 제 몫을 다하자 그는 스스로 두 눈을 멀게 하고 구원을 찾습니다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감정에 들이온 그늘을 언급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 더 나아가 그리스 문화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에 대한 관심이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또 프로이트는 이 점을 간파했고 오이디프스 이야기를 채택해서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이론을 전개시켰죠 또 그리스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현실로 받아들인 세대 간의 갈등도 전통과 나란히 이어져 왔다고 생각됩니다 오이디프스와 부모의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또 하나의 물음을 던져놓습니다 인간의 삶은 가는 길이 미리 예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들에겐 자유의지를 행사할 힘이 있을까요? 오이디프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는 운명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짊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로만 알고 있던 코린토스의 왕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프스는 나는 우연의 자식이로구나 하고 말하죠 여기서 그가 말하는 우연이란 아무 예정에도 없이 그저 어쩌다 일어난 일을 의미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 가면 그의 모든 행위는 예정되어 있던 그대로라는 게 밝혀지죠 그가 우연히 태어났다 해도 그 또한 그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오이디프스는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맡게 될 운명임을 알게 되자 자기가 양자인 줄도 모르고 집에서 멀리 달아났죠 그리고는 길에서 만난 친아버지를 죽이고 도시로 들어가 어머니와 결혼을 해요 집을 떠나온 건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끔찍한 폐륜을 저지르지만 의도적인 건 아니었죠 운명이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겐 운명이냐 자유의제의 역할이냐라는 문제가 너무도 중요해서 운명을 새 여신으로 의인화시킬 정도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시를 읽어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운명의 여신이 셋인데 이름이 클로토, 라케시스, 아트로포스죠 각각 시위를 잡고 길이를 정하고 늦춰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운명의 여신들이 생명의 시위를 자아주어 삶이 언제 끝날지를 결정짓습니다 다른 하나는 운명이 신들보다 더 높다는 것으로 신들이 운명에 복종한다는 구절이 여럿 나와 있죠 오이디프스 이야기를 두고 운명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하도록 운명 지워졌죠 이것이 그에겐 자유의지가 일체 없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단지 그 일이 일어날 예정이었다는 뜻일 뿐이지요 그리스인들은 복잡한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인간의 행동을 일일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관리하고 예견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지배하는 것과 또 인간들이 지배하는 것 사이에 재미있는 관계가 성립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입 모함을 사랑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옛 그리스인들은 인생에서 확실히 보장된 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땅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 그리스인들의 의식은 신화에도 잘 표현돼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시작 부분을 보면 대지의 여신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짊어지게 되자 제우스에게 짐을 덜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많은 사람을 처치하려고 트로이 전쟁을 생각해냈다고 돼 있죠 그리스 신들은 결점과 단점을 가진 불안전한 신들이었습니다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불안전한 신들을 완벽하다고 여겼을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남녀 신들의 이야기는 영혼성을 지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신들 가운데는 올림프스 산중에 살던 아름다운 자매신들 카리테스와 무사이가 있었죠 우아한 카리테스 세 자매신들은 아름다움과 매력과 감사한 마음을 지상에 내려주고 학문과 예술의 신 무사히 곧 뮤즈들은 신들의 이야기와 아득한 예시절 무용담을 대대로 구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역사와 천문학 예술을 가르쳤습니다 9명의 뮤즈 여신들은 각각 예술과 과학의 특정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언자 클레오는 서사시를 다루는 역사의 뮤즈죠 뮤즈들이 특히 잘 알려져 있는 건 그리스어는 물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어 단어에도 그 자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오래 남아있지 못했겠죠 산화가 수천년에 결쳐 계속 전해지려면 어느 시대 사람이 들어도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신의 흔적은 도처에 남아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신들은 그들이 경작하는 들판과 부양하는 자식들만큼이나 현실적이었죠 도시 전역에 있던 작은 성서와 신들에게 봉헌된 건물들 그리고 대규모 신전들의 수를 보면 그리스인들의 굳건하고 열성적인 신앙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를 불확실한 것으로 본 이상 아무 탈 없이